2022년 10월 13일부터 15일 안토니오 디나탈레의 45번째 생일 아주리 국가대표로 유러 2012 준우승 했었죠 그리고 우디네스와 더불어 세리에 A리그 전체의 레전드이기도 하죠 그리고 왜 크리스마스 그림이 있냐면요 나탈레가 이테리어로 크리스마스라서 그래요 10월 15일 디디의 대상의 54번째 생일 챔스, 월드컵, 유로 다 들었다면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뭐 말 다 했군요 근데 감독으로서도 들었죠 월드컵을 20년 뒤에 또 4년인 클럽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그 징크스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? 니코 코바치의 51번째 생일 앤디콜의 51번째 생일 그리고 메수트 웨질의 34번째 생일 크, 웨질이가 벌써 34입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우승? 뭔가 빅리그 빅클럽에서 전성기가 금방 끝난 감이 있어서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자, 데르비 데알라몰레 토르노 더비 주중 이스라엘 원정에서 개망신을 당하며 챔스 탈락 위기에 몰린 유벤투스는 리그 돌아와서 이기면 뭐 하겠노? 소고기 써먹겄지? 네 소고기는 먹어야죠 이것도 유베 입장에서 더비는 더비인데 알레그리, 오 명장인데 토리노 더비도 이기고 토트넘은 에버튼에 무난히 승리하면서 3위에 랭크합니다 자 그럼 일요일 경기로 돌아옵니다